자, 2위를 발표합니다. 나는 거스다. 13라운드 2차 경연. 2위. 2위. 2위는. 2위. 고. 미. 예. 고. 미. 예. 고. 미. 고. 미. 예. 고. 미. 잘했어. 마무리를 잘합니다.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동갑내기 친구가 1, 2위를 했어요. 와, 재미있다.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또 영현이가 1위를 해서 더 기쁘고. 저희도 뭐 맞춰놓고 그랬어요. 락 윌네버다 이런 걸 그랬어요. 영현아 한 번 할래? 소울 렘퍼 가이. 소울 렘퍼 가이. 소울 렘퍼 가이. 그동안 따뜻하게 보살펴준. 팬들이 골라준 노래에서 좋은 순위가 나왔으면 하는 건데요. 참 너무도 다 잘하셨어요. 3위 정말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잘못된다면 4위 밑으로 떨어지면 저는 오늘 못 봤습니다. 나는 각자 13분 안에 2차 경연 3위입니다. 3위입니다. 3위는요? 이현우!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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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꼬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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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새벽 2시에 장조림 드시던 분이에요 불과 2주 전에 장조림 드셨던 분인데 오늘 회를 먹어야겠네 근데 진짜 동근이한테 굉장히 미안할 뻔했어요 소리가 진행이 될수록 동근이한테 뭐라 그러지 동근이한테 뭐라 그러지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진짜 굉장히 뜻밖의 결과라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명예 졸업을 하기 위해서 5위 치위가 성적이 안 좋은 게 좋거든요 사실은 사실 이건 좀 냉정한 얘기지만 근데 1차 경연에서 5위와 7위를 했던 이영현 씨와 이현우 씨가 지금 상위권으로 올라가버렸어요 상당히 지금 혼전 중이고 김경호 씨의 명예 졸업은 사실 지금 약간 안개전국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마지막 7라운드 급여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명예 졸업하는 라운드가 항상 쉽지 않았어요 자 13라운드 2차 경연 4위입니다 4위는? 오늘따라 실수 없이 다들 훌륭하게 너무 만족스럽게 공연들을 마치신 것 같아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상위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4위 주십시오 형하고 웬만하면 좀 붙어있고 싶어요 형 6등하고 나 7등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경연 4위입니다 4위는?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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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형이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도 아프게 될지 몰라 영화도 아니고 육사하냐 육사 형 근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애매한 등위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지금 글쎄요 마지막 라운드라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4위 주셔서 감사할 때 최하 4위인데 예를 들면 6위를 하셨고 4위를 했고요 이현우 씨도 7위를 했고 3위를 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냥 순위를 더한 합계는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진짜 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5위를 발표하겠습니다 5위 13라운드 2차 경연 5위는요 박완규 저 저기 형하고 어떻게든 붙어있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붙어서 4,5위 4위에 붙어있어요 붙으면 다시 하겠다고 했어요 Will not never die를요? 또 하자고? 아, 스물다이 했는데? 아, 우리도 해 너무 그... 1, 2, 3 One, tw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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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붙어가는 거야? 자!